박수! 박수! 좋다! 잘하네! 이리 자신감! 안녕하세요! 사랑하는 저의 동영상! 사랑하는 저의 동영상! 동영상! 박수! 아, 신난다. 신난다. 야, 근데 진짜 참 좋다. 설리가 지금 내남 우상을 위해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? 이 노래를 알아요? 아니요. 그러면 진짜 좋은 거야. 노래를 모르는데 지금 처음 듣는 거야. 진짜 좋은데. 아니 근데 홍경민은 어떻게 이렇게 날로 먹었느냐, 춤을. 이것밖에 없었잖아, 이것밖에. 다른 춤 없었나요? 이게 진짜 춤이에요? 이게 진짜 춤이야. 너무 소리나서. 이 춤이에요. 잘한 거야 그냥? 이게 진짜 춤이야. 거기에는 사연이 있어요. 춤을 춰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너무 안 하고 싶은데 이걸 억지로 해야 되니까 싫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. 방송하는 날, 리허설 하기 전에 이거라도 해라. 오른쪽으로 두 번, 왼쪽으로 두 번. 이거라도 해라. 아 진짜? 어려운 동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. 잠깐만, 이게 신나는 노래 이 동작밖에 없어요, 그러면? 없어. 이 노래는 전주의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. 그냥 다 손짓, 그냥. 그러니까 리키마틴처럼 그냥 스탠드 놓고 제스츄만 한 거지 다른 특별한 안무가 별로 없는. 이거 뭐야? 그냥 이 노래가 더 많이 났어요. 그냥 이 노래가 더 많이 났어요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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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감사합니다.